대도님 뜬금없지만 대도님은 가끔 외로울 때 가족 말고 어떻게 해소하시나요? 요즘 따라 너무 외로워요 사람은 원래 외로운 동물인데 그래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생각보다 주는 행복이 굉장합니다 제 친구들 만날 때도 가족의 소중함을 항상 강연하는 애가 있어 만나면 술자리에서 시원히 시원스쿨 그 다음에 요 근래에 또 자식의 소중함 굉장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황신의 누나 그 배우님 있죠? 황신의 배우님 그 이제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어요 사람은 외로워 외로운데 집에서 뭔가 싸우든 웃든 행복하든 아니면 뭐 슬퍼든 어쨌든 가족이랑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주는 안정감이 엄청 좋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시원히도 그렇고 황신의 누나도 그렇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는 진짜 처음에는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대요 나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건 아니라서 그 힘듦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서 또 주는 행복감이 굉장히 크고 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애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걸 보는 행복감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좀 없어 저도 가족의 소중함을 되게 느껴요 왜냐면은 옛날에 혼자 있었을 때 혼자 살았을 때는 물론 뭐 그때도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랬었지만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 특히 아무것도 안 할 때 특히 방송 끝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그 적적함? 뭘로 해소가 안돼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겠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도 그때 당시에 딱 하고 싶은 거는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때 되면은 네 되게 그 적적함 그런 게 채워지지가 않아 그때는 단추 꼬맹이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는데 근데 이제 반려동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반려동물들은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같이 있고 힐링이 되지만 혼자 살아도 돼요 혼자 살아도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무슨 뭐 비혼주의다 아니면은 뭐 혼자 살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은 거는 알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무슨 뭐 결혼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느낌 난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제가 36에 처음 연애해보고 그 다음에 첫사랑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면 솔직히 비혼주의지 36까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풀리지 않는 외로움과 적적함 공허함 그 다음에 불안함 그 불안함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나와 연결돼 있는 진짜 내 옆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이 뭐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가까운 게 가족인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네 그런 게 있어 딩크족이 뭐지 정확하게 딩크족이 헷갈리네 아 결혼은 하나 아이는 낳지 않음 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실제로 거의 결혼 10년 차인데도 애 없는 커플도 있어 내 주변에 근데 이제 이번에 황신혜 누나가 그분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? 근데 애는 있으면 좋은 거 같다고 진짜 자기는 정말 황신혜 누나는 결혼 없는 믿음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라는 나도 의심들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똑같이 겪어봤다니까 근데 나도 이제 건우를 만나게 되고 건우가 물론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정말로 진짜 키운 정이 훨씬 중요하지 누가 나 아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옛날에 뭐 피가 이어져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안 중요해 키운 정이 되게 중요하고 키우면서 그 쌓여가는 추억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니면 서로 기쁘거나 좋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랑 그 다음에 행복감이랑 이런 게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건우를 저도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맞닥뜨릴 땐 좋죠 왜냐면은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 아직은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안 살아왔던 아이나 누군가가 내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데에서 느끼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내 영역이 없어졌다는 상실감과 그 다음에 어쨌든 융댕님이 오롯이 나한테 들어오던 애정이 이제 건우한테 나눠지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약간 질투?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도 한 몇 개월 정도는 약간 좀 방황했었단 말이야 나도 약간 건우랑 내가 안 만나? 큰일이다 내가 안 만나?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걔한테 맞추고 건우는 나한테 맞추고 서로 이제 조금씩 맞춰가는 거지 어 그러면서 이게 조율이 되니까 행복감이 되게 좋아요 어 되게 편하고 즐겁고 되게 재밌어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거 같아 내가 그때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아이가 주는 기쁨에 가치관을 크게 주는 사람이 있고 다른 가치관에 더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은 하지 않지만 아이는 갖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 나도 옛날에 진짜 누구 책임지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36절까지 혼자였던 거야 솔직히 내가 왜 36절까지 모서리였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 가난했던 뭐였던 사귀라고 마음 먹었으면 사귀었겠죠 근데 나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거 자체를 되게 싫어했던 거 같아 어 그렇다고 내가 책임감이 없냐 이게 아니라 저는 책임감이 되게 강한 타입이라서 누군가를 뭔가 딱 했었을 때는 그걸 책임을 안 져주면 어 그 나한테 드는 그 자괴감이 진짜 심한 타입이야 어 굉장히 심해가지고 누군가를 만약에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자신이 없으니까 안 했던 거 같아 그러면서 이제 윙대님을 만나고 같이 사귀면서 윙대님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서로 책임이 잘 져져가지고 나는 되게 괜찮다고 느꼈고 그냥 아이도 마찬가지야 네 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많아요 저랑 비슷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 커서 독립할 자식인데 슬프지 않으신가요? 그건 뭐 언제적 얘기야 그건 조선시대 얘기고 아이 마음만 먹으면 자주 만나죠 요즘 솔직히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요 친구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친한 친구들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고 두 번 만나도 많이 만나는 거야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근데 이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해놓고서 밥 먹는 날 같은 거 만들어놔가지고 충분히 뭐 할 수 있고 전화통화나 카톡이나 뭐 언제든 할 수 있는데 뭐 떠나든 안 떠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나 나이 좀 더 있는 입장에서 살짝 조언을 하자면 결혼 상대는 애 있는 상관없는데 결혼 상대는 진짜 멘탈이 너무 혼란하지 않은 사람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분이 잘 살든 못 살든 못 생기든 잘 생겼든 뭐 이런 거는 중요치 않아 근데 일단 성실성 하나랑 멘탈이 들쭉날쭉한 사람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돼 성실한다는 거는 이제 매일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성실한 거거든요 꾸역꾸역이라도 그러니까 하기 좋아서 하는 거랑은 달라 어쨌든 하기 싫든 하기 좋든 어쨌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돼 그런 그게 없이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좀 그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 대도님처럼 결혼에 대해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내년에 결혼하는데 매번 회사형들에게 결혼하지 마라 힘들어 하면서 농담반 진담반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도님 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결국 근데 자기 하기 나름인 거 같아 맞아요 또 다른 데이기 할 수 있어 안녕 저도 모르겠는데 같이 봐주세요 저도 못하고